안녕하십니까 녹수농원입니다.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희가 마늘을 심으려고 배추를 뽑았습니다. 원래는 마늘을 다른 지역은 일찍 심는데 저희는 밭이 조그맣다 보니까 김장배추 수확하고 후작으로 마늘을 심습니다.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게 심는데 그 대신 마늘을 심고 나서 본덕계라던가 피복을 두껍게 해서 겨울에 얼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. 마늘을 처음에 심을 때 저희는 이제 퇴비를 많이 줍니다. 이게 축분 퇴비죠. 그러니까 우분이나 돈분, 개분 같은 거를 좀 많이 뿌립니다. 근데 이제 이 돈분이나 개분은 워낙 독하기 때문에 우분 위주로 뿌려야 됩니다. 퇴비는. 판매하는 그 퇴비, 축분 퇴비는 이제 우분과 돈분, 개분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그런 퇴비는 대부분 보면 뭐 우분이 한 60%면은 돈분 한 20% 개분 10% 이렇게 섞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돈분, 개분이 이게 독하기 때문에 가스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퇴비는 한 1년 이상 묵혀서 밭에다가 살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이상 묵힌 퇴비를 이 마늘밭에다 뿌리고 그 마늘 전용 비료 요거는 한 300평당 한 포 정도 뿌립니다. 바로 이제 저희가 밭을 만들어서 그 마늘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료도 많이 뿌리면은 가스방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적게 좀 뿌리는 편입니다. 토양 살충제. 왜냐하면 마늘은 고자리 파리가 제일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고자리 파리나 이런 해충이 갉아먹는 거를 방지해서 토양 살충제 한 300평당 한 봉 정도, 3kg 그거 뿌리고 그 다음에 붕사 약값 한 300평당 그것도 한 1kg 정도, 한 500g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석회인데 이 석회는 퇴비나 비료하고 같이 뿌리면 안 됩니다. 이게 알칼리성이라 이 퇴비하고 화학 비료하고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은 서로 상극입니다. 비료의 거름하고 석회는 왜냐하면 이 석회를 같이 뿌렸을 때 작물에 이제 그 흡수하는, 거름을 흡수하는율이 떨어집니다. 많이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석회는 그 미리 뿌리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뿌려야 되는데 이 마늘은 이제 미리 뿌려 있는 게 좋습니다. 한 15일 이전에 15일 이전에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나 퇴비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좀 밭을 깊이, 깊이 이제 경호음기나 알리기 아니면 트랙터로 깊이 갈아가지고 그 땅이 이제 좀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. 만원 전용이 비닐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12구 짜린데 하나, 둘, 세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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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이제 저희가 인제 양쪽 옆으로 흙을 덮다 보니까 여기 한 10개, 10구 정도만 이렇게 이제 싱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구씩 쉽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요 구멍 하나당 요게 지금 보통 한 15cm 사방 15cm 간격으로 뚫려 있는데 요 구멍 하나 뚫는 데다 마늘 1개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퍼서 덮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으 으 으 으 마늘 1개씩만 먹는 겁니다 요 싹이 나오는 곳이 위로 가고 요 뿌리가 나오는 게 밑으로 가게 으 으 요렇게 씻고 요 옆에 흙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은 에 이제 싹이 한 일주일 지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요 싹이 나올 때 요 옆으로 나오는 것은 요렇게 다시 요 위로 나올 수 있게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낙엽이나 그 보은 덮개를 이제 보은 해 줄 수 있는 부직포 같은 것을 덮여 줘야 된다 요게 늦게 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성에 같은 게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불었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뿌리를 깊이 안 바꾼 뿌리들은 대부분 들고 올라와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직포나 이제 비닐 같은 거 꼭 덮어서 보은을 해 줘야 됩니다 낙엽 같은 것을 덮어줘도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심어도 동해를 안 있게끔 그렇게 보은을 해 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 늦게 심는 분들은 상당히 고걸 좀 조심해 가지고 보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녹수농원에서 마늘 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